잠시만, 잠시만, 돈이 들어, 돈이 들어, 이거 뭐야? 돈이 들어, 돈이 들어, 이거 뭐야? 돈이 들어 있어.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. 꽤 이렇게 되는데 이거? 이게 비상금이야. 딱 걸렸어, 딱 걸렸어. 강계준? 강계준 딱 걸렸어. 이렇게 살았어? 그게 아니라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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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가만히 있어봐. 잠깐만. 이거 뭐야, 재준아? 이거, 저거 뭐냐? 이게 뭐지? 비상금이야. 저거 한 200원 되지 않네, 저게? 이게 무슨 200이야. 한 50만 원밖에 안 되겠구나. 아니야, 아니야. 승계를 또 까먹었나봐. 50이었네. 딱 50인데? 아, 정확하네. 딱 보면. 야, 은영아, 이거 우리 제주도 여행 가려고 내가 다 뭐하는 돈이야. 제주도 여행 가려고? 야, 은영아, 이거는 내 실수야. 다시 돌려줄 수 있어. 이거 진짜 아니지 않아요, 진짜? 대주 오빠가 진짜 예전에도. 이런 적이 많아요? 아니, 이런, 너무 많아요. 아, 그래? 내가 옷을 왜 더 처분하려고 하냐면 항상 이렇게 패딩이나 이런 데다가. 상관할 때. 너는 그게 자기가 숨긴 옷은 기억해야 될 거 아니냐. 야, 그것도 기억 못하면 어떡해. 이건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. 이거 동네. 내가 보니까 한 4, 6개 더 나와, 저거. 4, 6개 더 나와, 얘기가. 그러니까 얘가 분산시켰네. 더 있어? 뭐 더 있지, 당연히 있는지, 당연히 있군요. 아, 일단 우리.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아니. 아니, 그때 한 300 정도 돈이 생긴 거야. 왜, 왜, 왜. 만약에 저기서 돈 찾으시면 그거에 반띵 드릴게요. 찾아요? 찾아요? 분명히 나온다. 형님. 10%! 10%! 괜찮아, 괜찮은 거래. 잠깐만, 선생님 오빠 괜찮으세요? 제가 10% 드릴게요. 찾으러? 오케이. 그럼 지금 시작하세요. 아니, 아니, 아니. 뭘 지금 시작해. 아이, 저. 잠깐만, 내가 뭐지. 잠깐, 나와, 나와. 아이, 왜. 10%! 우리 다. 나와봐. 나가주세요. 나가주세요. 빨리 찾은 사람 20%! 아, 이거 돈을 내가 왜 이렇게. 여기 또 넣어놨지. 우리가 알아서 자체 저거 할게. then Roosevelt Joy. 식소. 날씨가 얘기하니, 고마워요. owaneיז ration Sção. 감사합니다.